어디 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 알고 계신가요? 네, 하나는 where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somewhere를 의미합니다. 어딘가를 의미하죠. 자,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한글쌤하고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디 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네, 어디 가요? 또는 아니요, 어디 안 가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어디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 가요? 라고 끝을 올리게 되는 것과, 어디 가요? 라고 어디를 강조해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디 가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딘가를 가나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부정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강조를 해서 어디 가요? 하게 되면, 어디? 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알려달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이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을 올려주는, 그런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의문사를 강조하는 질문을 한다든가에 따라서 부정칭이냐, 미지칭이냐,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서문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이 어디는 항상 부정칭을 의미합니다. 네, 어디 좀 가요? 아니요, 어디 안 가요? 정해지지 않은 그런 somewhere, 어딘가 안 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의문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누구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누구 맞나요? 또는 아니요, 누구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 맞나요? 이렇게 누구를 강조하게 되면, 여기에 강세를 두게 되면, who, 누구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친구 맞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뭐 먹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뭐 먹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를 먹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치킨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디 가요? 라고 할 때는, 어디, 물어보는 거죠.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곳을 알려달라. where를 의미하고요. 어디 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어디는 somewhere, 정해지지 않은 어느 곳, 어딘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똑같은 의문사가 사용이 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곳, 부정칭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